네 이슈메이커 투맨 시간입니다. 자 어제도 조금 우리 시장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저희가 그래도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래도 좀 이 조정을 좀 생각한 게 아니었나 싶은데 맞나요? 일단은 뭐 이 정도 조정은 사실 감내해야죠. 이런 정도 조정 있어야지 주식도 사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극단적인 부분만 보기보다는 사실 자연스러운 조정의 하나로 인식될 수도 있는 조정으로 보는 것이 좀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뭔가 시장에 변화가 생길 부분은 또 저희 이슈메이커에서 꼼꼼히 다 짚어드릴 거니까 너무 또 불안한 마음보다는 조정을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뉴욕 증시 그리고 어제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사실 오늘도 충격이라고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1% 훨씬 넘게 떨어지다가 0.55% 마이너스 수준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움직이는 것도 잘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주제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죠? 네 어제 한 주의 시작을 이번 주에 FMC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FMC에 대한 우려보다는 업종에 대한 코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시장의 균열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 이어서 사실 어제 또 이주열 총재의 발언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에 당연하게 유지될 줄 알았던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어제 처음으로 좀 제기가 됐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주열 총재가 과연 무슨 얘기를 했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모든 기사마다 정말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먼저 이주열 총재가 한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완화 기조를 유지하긴 하겠다. 뭐 어차피 우리는 저금리 저금리로 가자 라는 기조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유지를 하고요. 대신 경기가 개선될 때 좀 뚜렷하게 개선될 때 그때는 좀 조정할 수가 있다. 우리가 금리 완화 기조를 조금 인상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가 나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은 미국 금리는 요즘 오르라고 하는 찰라고 우리 금리는 뭐 오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아직 완화 기조를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면 과연 이 금리가 정말 비슷해지거나 똑같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미국 FMC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너무 좁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없을까요? 그 부분을 사실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우리도 해야 될 당일성이 있다라는 내용은 사실 아주 해피한 케이스에서는 우리 경기가 충분하게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물가 상승률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금리를 인상을 해도 무리 없겠다라는 시나리오로 지내는 게 지금 해피한 케이스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만 6월 이후의 금리 인상은 사실 시장에서 안 할 것으로 지금 전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조금 더 보이면서 연내에 한 번 6월 이후에 한 번 이상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됐을 때는 올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금리 기준금리를 좀 살펴보시면요. 1.25 수준에서 사실 작년 6월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이 6개월 연속 상승한 게 이번에 증시 역사상 세 번째로 달성한 대기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대기록이라고 붙이기에는 조금 뭔가 어색하지만 금리의 연장, 기준금리가 동결돼서 1년 이상 지금 진행된 것도 역대 세 번째밖에 없는 일입니다. 대기록이 달성되고 있는데 최장기간 연장, 동결이 됐던 부분들도 18개월이 직전 최고 기록이에요. 그래서 거의 지금 1년 1개월째 동결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준금리를 한 번 건드릴 때도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두 번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1.5%의 기준금리가 돼서 역전선상이 진행됐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당연히 채권을 투자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금리를 비교할 때 미국이 금리가 더 좋다. 그럼 미국으로 다 도망가는 게 상징적으로 맞죠. 대한민국의 자금을 둘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금리 레벨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 방향성 혹은 분위기에 영향을 더 미치는 거는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가끔 이런 내용이 나오면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해서 스프레드 일단 나오면 일단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냥 잠깐 다른 생각해야지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 기회의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시죠. 일단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거 잠깐 들어보죠. 잠깐 오늘로서 장단기 스프레드는 끝내시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금리 채권 국채 같은 경우에 장기물과 단기물이 있어요.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 차이를 가지고 보통 비교를 하는데 박재현 회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년짜리 정기예금하고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한다고 그러면 금리가 같다고 그러면 몇 달짜리를 쓰시겠어요? 당연히 금리가 같다고 그러면 저는 긴 거 쓰죠. 긴 걸 쓰시겠습니까? 그럼 질문을 바꿔서 드리죠. 만약에 1년짜리 금리는 2%고 짧은 걸 쓰겠네요. 3개월짜리를 6개월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당연히 짧은 걸 써야죠. 당연히 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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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야 되는 게 그 시장의 당연한 기대인데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된다는 거는 단기물에 비해서 장기물의 매력이 그다지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실제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 때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10년물과 3년물 국채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사실은 우리 시장은 안 좋은 영향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최근에 확대가 됐죠. 왜냐하면 장기 금리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반영이 되고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이 정책 금리에 대한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장기물이 당연히 더 많은 이자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 분위기 어떤가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계북기 대감은 약간 둔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고 단기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 장단기 금리 차는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전통적인 우리 시장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패턴상 지금까지의 상승세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사실 좋은 내용인데 해피한 케이스가 아니라 억지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신흥국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신흥국들의 통화 정책들도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눈치보기 이거 아직 경기는 덜 발달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금리를 올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좋겠네요. 먼저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죠. 그래요. 유로존입니다. 여기는 신흥국이라 하기에는 좀 그런데 미국이랑 조금 키 맞추기를 하는 느낌이 들죠. 제로금리 그대로 유지하긴 하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를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것을 좀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보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인도입니다. 작년 10월에 25BP를 인하를 했고 최근 6월에는 6.25%로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하를 하는 기조를 갖고 가다가 동결 기조로 바뀌었죠. 역시나 인하하겠다는 스탠스를 조금은 거두어들였다고 볼 수 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최근 8개월 동안 2.75%, 275BP를 인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 1% 이렇게 줄이다가 0.75%를 6월에는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역시나 인하긴 하지만 예전에 1%, 1% 했던 거에 비하면 속도가 좀 늦춰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세 곳 모두 전부 금리 인하의 그런 기조가 조금 속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경기가 아주 좋고 발달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도 좋으니까 금리 인상하자라고 하면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럼 FMC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눈치가 더 보이는 것 같고 금리는 알겠는데 걔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입에서 또 혹은 연설문 이런 곳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우리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FMC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FMC가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어제도 집중적으로 얘기 나눴던 미국 시장에서의 IT, 기술주들의 분열에서도 사실 그 의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FMC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더 사실 고민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았다. 이 정도면 그냥 상승하고 있는 시장에 잠깐 쉬어가는 정도로 치부를 하겠지만 FMC를 앞두고 지금까지 주류를 끌고 있었던 IT 섹터의 어느 정도 조정을 큰 폭으로 봤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S&P 500, IT 지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1년도에 세웠었던 IT 버블 당시에 세웠었던 최고 기록을 진짜 목전에 앞두고 부러진 거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면서 뭐가 올라왔냐. 사실 많이들 보셨겠지만 금융 섹터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걸 왜 FMC에 앞두고 진행된 일이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냐면 실제로 지금 도득프렘크법 폐지와 같은 금융 완화 규제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은 지금 금융주들의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익률이냐면 이익에 대한 성장률은 IT보다 그 금융주가 더 앞서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그렇지 못하죠. 올 들어서 지금 IT 섹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8% 이상 상승을 했고 은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PER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IT 쪽으로 너무 과열됐던 부분들이 금융 쪽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을 사실 설명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거 FMC에서 더 공고화시켜버린다면 당분간 이거는 추세가 될 수 있다는. 우리나라는 약간 이익 성장률이 조금 더 낮지 않나요? 이익 성장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자료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가면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IT 쪽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금융 쪽으로 넘어갔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사실 좋은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IT 수익률에 굉장히 민감한 증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융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투자 아이디어를 좀 여기서 꼽아보자면 사실 금리 인상 자체만 놓고 보면 만연하게 금융 섹터가 좋겠죠.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순위자 맞은 확대를 분명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을 쫓아가는 그리고 자금 이탈을 우려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금리 인상은 대한민국 시장의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FMC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에 키는 FMC의 방향을 보면서 쫓아가게 돼 있는 부분이고 이번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돼 있죠. 9월 금리 인상 그리고 자산 매입 축소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되게 민감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앞으로 더 많이 한다 그래서 매파적인 부분으로 나오느냐 혹은 그냥 좀 비둘기파적인 금리 완화 아니 금리 시장 친화적인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업종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거고요. 고민의 방향은 방향성이 아닙니다. 시장이 여기서 더 못 가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 시장을 끌고 가는 주인공의 바통터치가 이번 FMC를 계기로 또 바뀌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래요. 오늘 금리 인상 때문에 혹은 우리 시장에서 어제 나온 한국은행에서 이야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방금 시간 통해서 업종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메이커 투맨이었습니다. 이슈메이커 투맨이었습니다.